여러분들의 평생투자길잡이 남푸려입니다. 저 고려아연의 주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10월 1일 휴장입니다. 임시 공휴일로 휴장이라서 하루 쉬고 있는데요. 전날에 여러분들 시장도 전체적으로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시장이 너무 많이 하락해서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전날까지 조금 충격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시장도 떨어진과 동시에 고려아연 역시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초반에 66만 원 공개 매수가 1차 공개 매수가 거의 근접했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75만 원에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과연 고려아연의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지금 공개 매수가, 공개 매수가로만 해서 어느 정도 지금 가격의 밴드가 형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 이상으로 공개 매수가가 그만큼 중요했었다고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공개 매수가 언제 끝나게 되겠습니까? 10월 4일 여러분들 공개 매수가 종료가 됩니다. 10월 4일 종료 이후에는 과연 또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떤 이벤트들이 있는지 이런 내용들 이번 영상에서 같이 한번 살펴보시고요.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내용들을 제가 최대한 많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 전에요.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응원해 주신 다음에 영상 시청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고요. 우선 최근 몇 거래일 동안 이렇게 하락을 보여줬는데요. 뉴스는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려아연 금감원 공개 매수 경쟁 과열에 대해서 금감원이 경고를 했다. 그래서 경고를 했기 때문에 4% 약세다. 이런 내용들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기사는 그냥 하는 말이죠. 금감원이 말했다고 해서 4% 떨어지는 건 아니다. 사실상 여러분들 주가가 최근에 이렇게 특히 이제 전날에 이렇게 뚝 떨어지게 된 것은 여러분들 일본 증시가 급락을 했고요. 일본 증시 급락과 함께 또 중국 쪽으로 돈이 많이 흘러들어갔습니다. 중국 증시는 아주 강하게 상승을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본과 그리고 이제 미국 쪽과 연동되어 있는 우리나라 원화 국가인 대한민국 증시 함께 일본과 함께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전날 하락에 대해서는 사실 글로벌 이벤트에 대한 이유로 하락을 했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고려아연에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더 남아 있습니다. 자 공개매수 종료일 10월 4일 말씀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 보유 물량 5%가 이제 해제가 됩니다. 보호 예수 해제가 되고 그러면 역시 물량이 풀리게 되니까 시장에 풀리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지분 거래가 가능한 주식 5%가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 역시 10월 4일에 결정이 나게 됩니다. 현대차 보유 물량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장씨 쪽, 영풍 쪽 말고요. 이제 최씨 쪽, 고려아연 경영진 쪽으로 이제 5호 지분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지분 경쟁이 크게 화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10월 4일 끝나고 또 한 번 변동성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큰 변동성이 나오게 되는데. 자 거기다가 무엇보다 중요한 게 여러분들 이 국정감사입니다. 국정감사가 10월 7일에 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고려아연과 영풍의 지금 경영권 분쟁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정치적인 개입이 반드시 개입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여러분들 고려아연이 비철금속 재련분야 글로벌 1위 기업이고요. 현금 계속해서 잘 벌어다 드리는 사실상 국가에서 지켜야 되는 중요한 산업입니다. 이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 고려아연에 대해서 당연히 정치적인 이유가 정치적인 개입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 때문에 이번 국정감사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고 어떤 증거가 나오며 동시에 고려아연 쪽 그리고 영풍 쪽에서 어떤 증거들이 나오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주가가 크게 변동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국정감사 놓치지 말고 보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제가 이런 내용들 후기 분석을 해서 영상을 통해서 당연히 우리 구독자분들, 주주분들에게 말씀도 드릴 겁니다. 하지만 지금 예상되는 부분은 어떻다? 이 국정감사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개입이 들어갈 경우 결국에는 고려아연 쪽으로 승기가 기울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려아연 쪽이 만약에 승기를 잡게 된다. 경영권을 가져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주가의 변동은 어떻게 될지가 또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흐름 자체가 결국 어떻게 될 거냐면요. 이렇게 쭉 올랐다가 떨어지는 공개 매수가 가격 밴드에서 놀고 있는 흐름인데 특히 최근에 75만 원까지 공개 매수가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냐? 아 지금 이 영풍 쪽, 특히 이제 MBK 쪽이 어떻게든 지분을 확보를 해서 경영권에서 승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지금 미적지근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75만 원 매수하기로 해놓고 지금 흐르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흘러내리면서 이 구간에서 또 지분을 잡을 수가 있겠지만 지금 어떻다? 확실한 승기를 잡은 상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지분 관련해서는 최씨 쪽과 비등비등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움직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 따로 현금의 문제도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지분을 지금 팔 생각도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이거 경영권 포기하겠다. 어차피 이익을 가능성도 좀 낮고 포기하겠다. 대신에 어떻게 이거 조금 고가 가격에서 우리가 좀 팔아넘기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흐름 자체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제 경영 포기하는 시점이 나오게 되면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금 이렇게 폭등하는 케이스가 발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크게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다시금 더 크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고점 부분에서는 다시금 우리가 어느 정도 분할로 매도를 하셔야 되고요. 또다시 저점을 찍고 바닥 다진 다음에 성장성이 본격적으로 두드러지고 투자를 하게 될 때 경영권 문제가 다 해소가 되었을 때 우리는 매수로 진입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남프론이 매수 매도 타점 어떻게 정확하게 잡을 수 있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이렇게 매수하는 타점, 매도하는 타점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제가 처음에 경영권 분쟁 얘기 나왔을 때 이때 매수 바로 하셔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또 앞으로 나오는 매매 타점에 대해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 대해서 매매 타점을 신호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지금 현재 무료로 신청 받고 있고요. 신청 방법은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554-3006번으로 저한테 고려연의 고려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따로 돈 드는 과정 전혀 없고요. 그냥 문자로만 보내주시면 되시니까요. 당연히 100% 무료로 제가 여러분들 신청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연락처에 제가 직접 연락드리도록 할게요. 매매 타점에 대해서 매수 매도하셔라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점 내용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최근에 이런 변동성도 충분히 극복을 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최대한 비싸게 팔아서 차에 실은 많이 내실 수 있게 그리고 최대한 싸게 사서 좋은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진입을 할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우리 구독자분들 생각해서 제가 신호 보내드리는 거니까 타점 신호 받아보시면 여러분들 도움 되실 거니까 꼭 구독 버튼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신 다음에 신청을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고려로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당연히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해서 한 달, 두 달 그 이상으로 반년, 1년까지도 제가 계속해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타점 보시면서 바로 매매 안 하시더라도 검증도 여러분들이 해보실 수가 있겠죠. 받아보시고 정말로 맞는지 시간이 지나서 증명이 되는 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또 매매하셔도 되니까 부담없이 저한테 신청을 해주시면 되시니까 문자 한 통만 보내주세요. 자 그리고 고려아연의 주가가 최근에 엄청나게 급등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 한번 차트를 길게 쭉 당겨볼게요. 길게 쭉 당겨보면 여러분들 특히 이제 2021년, 2년 이 구간에서 많이 상승을 이미 했었습니다. 그리고 65만 원 라인까지 이미 올라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 고려아연의 주가 자체가 지금 이 위치에 60만 원대에 있는 위치가 크게 이제 너무 고평가된 상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간에서 많이 떨어졌던 이유 자체가 뭐였습니까? 결국에는 영풍 쪽에서 배당금을 계속해서 요구하고요. 배당금 많이 지불해라. 투자금 웬 말이냐. 배당으로 우리 쪽 먹고 살게 해달라.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된 이유고요. 당연히 그렇게 되는 부분은 고려아연의 사업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고 말 그대로 이제 주식만 지불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배당금을 계속해서 요구하게 되는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가를 올리려면 여러분들 주가를 올리려면 배당금이 많이 지급이 되면 안 돼요. 배당만 따박따박 받고 싶어하는 대주주는 주가를 절대 올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주가를 안 올리고 바닥 구간에서 계속 배당금만 빼먹는 형태가 일반적인 그 대주주인데 결국 여러분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위해서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이런 배당이 아니라 회사가 성장을 해야 되고 그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결국 투자로 이어지게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당연히 최씨 쪽을 응원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동시에 이번에 최씨 쪽의 우승. 우승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승리자 승리. 경영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패턴 자체가 결국 중장기적으로 쭉 더 올라가게 되고 지금 이 60만 원 언젤에 있는 이 가격대 무조건 돌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하실 때 장기적인 관점도 너무 좋다라고 보실 수가 있으면서 동시에 단기적으로는 지금 제가 말씀해 드리는 이런 이벤트 꼭 주의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크게 잘 대응을 하면서 수익을 보시는데 훨씬 유리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고려하여 관련된 내용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영상에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내용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